하기도 그렇고 민법의 기초 몇 개만 보시고 보내드릴게요 보니까 다들 학교 가실 것 같아요 다들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민법의 기초에서 법률관계와 민법에서 저희 기본서에도 있긴 있는데 항상 법은 법률관계를 정해놓은 거죠 법률관계는 뭐냐면 여기도 나왔지만 항상 권리의무관계 항상 법은 그래서 권리와 의무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의무를 배우시는 건데 그럼 권리의무는 특징이 뭐냐면 강제력이라는 거예요 강제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인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친분관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등산 가자 친구하고 약속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금요일쯤 돼가지고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등산 못 갈 것 같다 약속을 좀 깨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강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강제라는 것은 국가의 힘을 빌려가지고 소중세게 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예요 강제력이라는 것은 할 수 있나요 없죠 없지 어떡해 그건 친구 사이의 관계지 친구분하고 이번 주말에 등산 가기로 약속한 것은 여러분과 친구 사이에 권리의무라는 게 발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법률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약속을 깼다고 해서 여러분이 소송 걸어서 꼭 친구를 관악선 꼭대기로 같이 끌고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법률관계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배우는 것은 법률관계 즉 권리 의무관계 즉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소송을 통해가지고 국가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의무를 이행시켜버리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아파트를 제가 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매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샀는데 대금을 안 주고 있다 약속 안 지킨 거죠 당연히 여러분은 가만히 안 있겠죠 저를 상대로 대금 달라는 거 제기한다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아파트를 저하고 매매 계약한 관계가 무슨 관계 법률관계 그런 걸 전부 다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그중에 그러면 2차 과목에 있는 각종 부동산공법 무슨 세법 이런 것도 다 무슨 관계 법률관계 항상 뭐와 뭐 권리 의무 우리 민법도 법이니까 무슨 관계 법률관계 그중에 우리 민법은 이 법률관계 중에 누구와 누구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 법률관계를 기울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도 법이니까 법률관계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금은 국가가 개인한테 거둬가는 거지 그러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뭐가 있고요 권리가 있고 국민들은 세금을 낼 뭐가 있어요 의무와 사대 의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법률관계는 이렇게 권리 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민법은 국가의 관계는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국가하고는 개인과 개인 사이 이게 우리 민법이고요 자 그럼 결국은 권리 의무 관계로 설명된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 잡으시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배우셔야 될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민법은 그럼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뭔지 이런 걸 시험 문제 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권리라는 단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권리가 뭐냐 그러면 글쎄 권리가 권리지 이런단 말이에요 내 권리야 그러면 좀 전에 말씀 다 얘기했잖아요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권리라는 것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뭘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뭐 힘 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하시는데 어떤 것들을 전부 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한 개념 중에 포인트가 되는 단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권리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힘이 나와야 돼요 힘이 항상 권리 관계는 힘이라니까 뭘 무슨 힘이냐 이익을 누려야 되는 힘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모든 과목들은 용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영어나 이런 것들은 영어 단어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법률용어는 다 한자예요 한자 사실은 용어가 나오면 용어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세요 떼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한자는 뜻글자니까 그 뜻이 어느 정도 뽑아져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약간 이제 1번식 한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권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쓰니까 이익이 지금 이익이라는 얘기고 권위 권세권자 힘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럼 뭐 쉬운 얘기가 되지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될 거고요 그러면 다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권리를 누군가 가졌다면 상대방은 뭘 질까요 의무를 진다고 제가 계속 또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지금 민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 법률관계를 우리가 배운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도 개인이죠 저도 개인이죠 그럼 공부하실 때는 항상 입장이 돼 보세요 그 어떤 제가 그래서 자꾸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부동산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강의하면서 여러분 아파트를 저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함으로써 여러분 개인과 저라는 개인 사이는 바로 뭐에 들어왔다고요? 법률관계 그럼 누군가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권리는 저한테 대금 달라는 권리가 생기겠죠 5억에 팔았으니까 5억 달라는 권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저는 5억을 줘야 될 뭐가 생기는 거고 의무 여러분이 권리자면 저는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으면 그건 대금 입장이고 그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고요? 의무자가 되는 거죠 아파트를 저한테 넘겨줄 뭐가 생기는 거고 의무 팔았으니까 저는 대신에 아파트를 이전해달라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 항상 이렇게 법률관계 들어가게 되면 권리를 지고 있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가 수도 없는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니까 민법은 그런 것들을 다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배우시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뭘 배우시냐면 권리와 의무를 배우셔서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해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민법 문제는 누가 뭘 할 수 있냐 없냐 갑의 을한테 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을 자꾸 그럼 뒤집으면 누가 뭘 해야 되냐를 또 나오게 되겠지요 자꾸 강의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입장이 되면서 본인 입장만 생각할 거 아니라 반대 입장도 자꾸 생각해 보시면 그 문장 구조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대금 입장에서 보면 대금을 중심으로 본다면 대금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 권리자가 되고 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의무자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은 저한테 5억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고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 입장에서 문제를 낸다면 저는 여러분한테 5억 대금을 줘야 될 의무가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이렇게 반대반대를 자꾸 생각하시는 습관을 자꾸 들으시면 민법이 굉장히 쉽게 접근이 돼요 그런데 우리 공부할 때는 교재나 이런 것은 한쪽만 주로 설명을 해놓겠죠 그러면 권리 의무를 다 배우시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권리를 갖는 게 좋아요 의무를 지는 게 좋아요 권리 그래서 민법은 주로 뭐 중심으로 권리 중심으로 쭉 규정을 해놓고 있다고요 권리 중심으로 그러니까 민법은 권리 중심으로 배우시지만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걸로 끝나실 게 아니라 반대 사람은 뭐를 지고 있다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럼 시험은 반대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민법의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민법에서 어느 과목이든 이념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학 들어가면 쭉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다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시험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이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된다는 것은 여러분하고 제가 여러분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발생된 거지 그런 걸 안 했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5억을 달라는 권리가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되지죠? 그러면 계약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해야 물론 계약만 그런 거 아니지만 기본적인 게 계약을 해야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데 그 계약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민법은 가장 기본적인 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 의미의 의미.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고 자유주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파트가 시가가 지금 시중에 지금 시가가 5억에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파트를 저한테 2억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2억에 팔아 또 국가에서 왜 시가가 5억인데 2억에 팔아. 5억에 팔아.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지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줄 수 있죠. 이런 얘기하면 너희가 너한테 왜 주냐 여러분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공짜로 주든 2억에 팔든 5억에 팔든 10억에 팔든 못 팔든 꼭 저한테 팔 게 아니라 너하고는 기분 안 좋으니까 너하고는 너 안 팔아 여러분 자유예요. 국가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나 이게 민법의 기본 이념이에요. 국가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지 하지만 2차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 전부 다 국가에서 국토를 어떻게 계획하고 이용할 건지 다 정해놓고 이 땅에는 뭐 질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배우시는 거잖아요 세포. 국가에서 얼마 내라고 그러면 내야지 나는 기분 안 좋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쪽하고 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의미가 의미 이해되시죠? 항상 자유롭다. 자유롭다 물론 여기서 자유롭게 개학하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도 그러면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개학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서로 믿어야 될까요? 뭐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지요. 그게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자 믿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 믿으신. 신이. 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자유롭게 개학을 했어. 뭐 5억에 개학을 하든 2억에 개학을 하든 개학을 했기 때문에 대금 입장만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5억 달러는 뭐가 생겼나요? 권리가 생겼고 저는 5억을 줘야 될 뭐가 생겼어요? 의무 자 그러면 이제 용어를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권리 의무가 생겼으니까 자 권리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용어를 할 때 행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저한테 5억 줄 시점이 됐으면 빨리 5억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한다? 권리? 행사 그럼 저는 5억 줄 시점이 됐으면 5억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의무는 행사가 아니라 그렇죠. 이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믿고서 뭘 했으면 개학을 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권리 뭐하고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의무 뭐 이행도 서로 믿으면서 성실하게 행사하고 이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민법의 대본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이걸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우리 민법 제2조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민법 지금 두껍다고 그러지만 전체 민법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우리 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실제로는 민법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런 용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민법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의 뭐를 추구하냐면 공평이에요 공평 자 만일에 5억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제가 5억을 안 줬다 그럼 여러분이 피해를 보겠죠 그럼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거기서 조치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제가 5억을 의무를 모아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평을 기회에서 또 다시 민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쭉 규정하고 있겠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저와의 계약을 깨버리고 저한테 손해부상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평하지 약속해놓고 마음대로 깨버리면 그러고서 아무 조치도 없다 그러면 약속한 사람들만 피해를 자꾸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공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누군가가 엄청나게 이익을 본다든지 누군가가 굉장한 피해를 보는 것을 민법은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두고 보지 않아요 그걸 이제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게 자꾸 민법으로 안 되니까 특별법이 나오는 거죠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요즘 전세사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전세사기 같은 것들이 다 민법적으로 민법을 잘 아는 사람이 전세사기를 하는 거고 민법이나 민사특별법을 또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특히 임대차나 이런 것들인데 그냥 민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특별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이거 공평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항상 이것도 하나의 뭐냐면 만일 문제가 나왔는데 잘 모르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 판단은 해야 돼 그러면 가불병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중에 주어가 되는 사람 입장이 한번 대보시면서 어떻게 하지만이 뭔지 공평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 결론이 빠져나가 아 그럼 민법은 이렇게 결론을 냈겠구나 이런 느낌이 올 텐데 이건 신의 성실의 원칙 다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자꾸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이 용어들은 이해는 되셨죠? 서로 믿고서 계약을 했으면 거기서 나온 권리와 의무 행사와 이행은 서로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라 이런 얘기 행사도 하고 이행해라 이게 신의 측인데 예제 1번 보시면 올해는 이 문제도 나왔는데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한테 판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을 예를 들어서 11월 10일 날 했고요 그런데 이 주택이 을한테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 10일 날 이전해 주고 대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럼 한 달 동안에 기간이 있는데 그 한 달 동안에는 계속 판 사람 갑이 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만일에 11월 20일쯤에서 이전되기 전에 주택이 태풍으로 무너져버렸다고요 지금 그래서 민법은 항상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놓고 그리고 결론을 물어봐요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되셨나요 이랬을 때 판 사람은 을한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결론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민법에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법조문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예를 든 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전혀 안 해드렸죠 안 해드렸지만 결론을 여러분들 보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은 뭘 가지고 그리고 공평하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입장이 되어보시라고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누구 입장으로 지금 물어봤어요 갑 그럼 갑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너무 욕심쟁이들이야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공평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되면 공평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그럼 누구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래서 결국 민법은 자기만 여기서 우연 나왔지만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또 뭘 하라고요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민법의 기본 원리라니까요 그럼 물어보기는 지금 판 사람 입장에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돈 받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지 그런데 누구 입장을 한번 보라고요 산 사람 입장을 보시라고 산 사람은 지금 11월 10일 날 5억에 사긴 샀는데 그리고 12월 10일 날 장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받기로 했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11월 10일 아직 산 사람 주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태풍으로 무너져버렸다고요 그럼 산 사람이 5억을 줘야 될까요? 줘야 공평한가요? 안 줘야 공평한가요? 안 줘야 공평하지 그럼 당연히 갑은 을한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공평하지 이런 식이에요 민법은 이걸 법존으로 정해놨다고 그런데 이게 무슨 큰 어려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민법에서 이렇게 써놓고 이걸 배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읽어보고서 누가 어떻게 해야지만 양 당사자가 공평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거 우염부담입니다 하고서 설명하는 거하고 어떤 게 쉬워요? 공평을 기여하면서 들어가는 게 훨씬 쉽지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하지 팔고 아직 소유권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태풍 불어서 무너졌는데 산 사람 보고 5억 내놓으라고 그러면 산 사람은 그러면 주택 무너지는 그냥 벽돌만 가져가야 돼? 5억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염부담이라고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경우인데 이미 그러면 태풍으로 무너지기 전에 계약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을은 갑한테 계약금 줬겠죠? 그러면 나머지 잔금은 줄 필요가 없는데 이미 계약금 5천만 원 들어갔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지급한 계약금 달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달라고 해야 공평할까요? 그냥 갑이 먹고 떨어져야 공평할까요? 달라고 해야 공평하지 그럼 갑 입장에서는 돌려줘야지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 계약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갑의 입장에서는 받은 계약금 돌려줄 의무가 또 생긴 거죠 자꾸 이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을 어렵게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지만 우염부담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민법은 각과의 간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의미 이해 되시죠? 민법의 대원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원칙 3번은 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신의식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이건 법이 아니라도 그러는데 현실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현실에서도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랬다가 안 간다고 그랬다가 다시 간다고 그랬다가 특히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쉽게 깨진단 말이에요 특히 민법은 이러면 안 돼요 특히 민법은 이걸 사실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파생되는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끔 그런 것도 나올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 중에 금반언이라는 게 있어요 금반언 원칙 다 한자인데 제가 한자를 잘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쉬워져요 말씀 원자죠 한 번 말을 해놓고 그 말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 뱉었으면 그럼 뱉은 대로 상대방 그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수도 없이 민법에서 여러 가지 제도로 나타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를 우리가 배우시는데 이 법률 행위는 그냥 여러분들 지금 계약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동산 땅을 샀는데 사길 당해서 산 거예요 그런 거 많죠 기획부동산 뭐 해서 쓸데없는 땅인데 그거 뭐 이제 쪼개가지고 지금 임야지만 형질변경하고 해가지고 그럼 대지로 금방 바뀌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 사놓으면 엄청나게 땅값이 오른다 아 그래 그래서 퇴직자들 이런 양본들 퇴직금 집어넣어가지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는 다 없어지고 그 임야는 그대로 그냥 쓸모없는 임야가 되고요 사기당했네요 그럼 사기당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쓸데없는 땅을 샀는데 계약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법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기당한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요 없애고 싶죠 그때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냐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때는 해제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가 다 다른데 지금 그걸 이해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은 꼭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으면 꼭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나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나요 취소 할 수 있는 그랬지 취소 하여야 하는 이렇게 안 했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런 행위를 설명했어요 이런 계약을 사기당한 계약을 뭐라고 얘기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계 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취소를 할 수도 있지만 취소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법적으로 그렇죠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기를 당해서 저한테 쓸데없는 땅을 샀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사기당했으니까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근데 사기당해서 샀는데 국가에서는 또 그 지역을 무슨 개발사업 한다고 신도시 편집시켰어요 처음에는 쓸데없는 땅인 줄 알았더니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네 사기당해서 계약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그거 취소할 이유는 없지 나 야 로또 맞았어 로또 이번에 그래 나 그 계약 사기당했지만 나 인정할란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취인이라 그래요 인정할란다 언제? 계약한 이후에 추후에 인정할란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계약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요 계약을 뭐 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냥 계약을 취인하거나 하지만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지만은 이 두 가지는 지금 결과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취소는 계약을 없애는 거고 취인은 인정해주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했으면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후에는? 취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거꾸로 취소한 후에는 뭘 못해요? 취인 못하겠지 이게 민법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지 맘대로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한단 말이에요 사고로 싹 빼셔야 돼 올해 나온 질문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원리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 상황이 갑의 성년자 아들 의리라는 사람이 대리권도 없이 갑의 건물을 병한테 팔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갑의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아들놈이 사업을 하면서 자꾸 망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건물 좀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도 대달라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니가 해먹은 게 얼마인데 지금 이건 이 건물은 절대로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아버지 관계니까 아버지 토장 훔치고 인감증명서 위주하고 뭐 해가지고 지가 이 아버지의 누구인 것처럼 해서요 대리인 것처럼 해서 병한테 저 건물을 팔아버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얘는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리권 없이 해서 이걸 무권 드리라고 해요 대리권 없으니까 없을 무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단어를 한자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 매매는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기본적으로 이 갑의란 아버지가 이 매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질 필요가 없겠어요 질 필요가 없지 이 사람이 판 건 아니니까 즉 이 사람이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얘가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의리했지 그럼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얘는 지금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무권 대리라고 해서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파트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 갑의란 사람을 우리가 본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아버지는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질 일은 없어요 책임질 일은 없는데 그냥 놔두게 되면 이 아들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갑의란 사람이 이 계약을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또 똑같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래 내가 참 그렇지만 아들 넘 거 그래서 팔았으니까 내가 그 계약 인정하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추인하지 않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이 갑의란 사람은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병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이 지금 저 건물이 정말 필요해서 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지 아버지 건물을 지가 대리라고 하면서 샀을 때 이 사람은 이 계약을 할 때 얘가 대리인 줄 알고 샀을까요 대리인이 안 줄 알고 샀을까요 일반적으로 대리인 줄 알고 샀겠지 위임장 같은 거 다 위주를 해고도 했을 테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 건물이 정말 필요해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는 대리인도 아니고 소유자는 또 얘고 얘는 소유권 이전 안 해 주려고 그래 사실 얘는 소유권 넘겨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병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자꾸 갑한테 독촉을 할까요 독촉하겠지 여러분이 병 입장이 돼 보라니까요 야 아들 교육 잘 시켜 뭐 하면서 법적인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나는 얘가 진짜 누군 줄 알고 당신 대리인 줄 알고 나 샀으니까 빨리 이전해 주시오 빨리 그리고 돈 받아가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사실 이 매맥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자꾸 이쪽에서 독촉하고 그러니까 그냥 못을 박아버려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에 규정이 돼 있다고요 법에서 다 그랬다요 법에서 근데 상식이잖아요 민법은 상식이에요 약간 개인 사이에 그러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추인을 하건 추인 거절을 하건 또 역시 자유야 자유 국가에서 하라마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 하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결과하고 이 결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이거 해놓고 나중에 아냐 아냐 나 안 할래 할 수가 없다니까 또 거꾸로 이거 해놓고선 나 이거 한다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보셨잖아 안 된다니까 왜? 그러면 이 사람의 행위나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믿고서 지금 후속 조치를 할 거니까 이런 거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는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자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러면 가벼려한 사람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걸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이걸 추인권 추인 거절권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양반이 뒷목 잡고 갑자기 돌아가고 그러시면 이렇게 상속이 됐단 말이에요 자 상속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 법적으로 상속은 돌아가신 분 이 사람은 나중에 피상속이라고 그러는데 상속인 상속받은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모든 법적 지위를 다 이어받는 거예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빚진 거 있으면 빚진 것도 다 이어받는 걸 우리가 상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소위권 넘겨주지 않았으니까 이 건물 계속 이 사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 상속당했으니까 이 건물도 얘한테 넘어왔겠지 그럼 이 사람은 또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뭣도 할 수 있고요 추인도 할 수 있고 뭐 증거하실 수 있는 권리도 있었는데 그럼 이것도 이쪽으로 넘어왔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얘가 딴 생각이 든 거예요 얘가 팔 때는 지 거였어요 아버지 거였어요 아버지 거 이 놈이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급하게 서류 위주해서 팔았겠죠 제대로 잘 팔았을까요 좀 싸게 팔았을까요 싸게 팔았겠지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8억 정도인데 사업자금 한 5억 정도 필요하니까 한 5억 정도에 얼른 팔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가만히 있고 한 상태에서 이런 아들을 생각하니까 열이 받으니까 뒷목 잡고 돌아가시는 상태예요 그럼 8억짜리 건물이 아들한테 넘어왔죠 그 아들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 거였던 건물이 자기 거에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5억 받고 넘겨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길 마음이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나는 건물도 상속받았지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뭣도 추인 거절권도 나 상속받았으니까 나 이 추인 거절권 행사에서 이거 나 추인권 넘겨 안 넘겨주겠다 이렇게 사건이 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셨죠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할 수 없지 이거 아니야 이거 딴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야 니 좋을 때는 팔아놓고선 니가 상속받았다고 이거 안 넘겨준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대한대 안 된다니까 단 걸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물론 이건 판례예요 판례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런 판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자 그래서 외도한 후 갑을 단독 상성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본인이 갑인데 갑의 지휘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있다 그러면 틀렸죠 올해 나온 질문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접근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오시는 거하고 아 민법이라는 원리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구나 느끼면서 하시는 거하고는 훨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민법의 기초를 하기 위해서 이념 중에 여러 가지 이념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두 가지 민법은 서로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계약하는 것을 배우시는데 그 계약은 어떻게 하되 자유롭게 하되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약속이니까 거기서 발생된 권리와 의무는 행사라거나 이행할 때는 서로 서로 자기만 생각한다 상대방도 배려한다 상대방도 배려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걸 무슨 원칙이라고 한다고요 신의성세력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 한다고요 원리 이해되셨죠? 그런 원리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런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만 보시고 조금 끝내도록 할게요 보통 다른 과목들은 몇 시까지 하셨나요? 야간에? 10시까지는 했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제 얘기했어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해놓은 게 민법이고 우리가 배우시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가 뭐가 있는지를 배우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권리 중심으로 의무 중심으로 권리 중심으로 그래서 권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 그럼 권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실 권리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권이라는 권리하고 채권이라는 권리 이렇게 크게 둘로 그러면 여기서 느낌이 오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민법은 크게 민사특별법 빼면 세 파트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맨 앞쪽이 민법 총칙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가 무슨 법이 있냐면 물권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권법에서는 권리 중에 뭐에 대해서만? 물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만 배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 파트가 사실은 그러면 무슨 법이 나와야 돼요? 채권법이 나와요 실제로 민법에서는 그 다음에 채권법이 나와요 그런데 채권법이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채권법 중에서 극히 일부인 채권이라는 권리가 발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만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그걸 계약법이라고 그래요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민법에서는 이거 두 개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잡지도 못하고 그냥 막 들어가니까 막 헷갈리고 헷갈리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권리의 개념 정도는 정확히 잡고 들어가시면 물권법 배울 때 물권 생각하면서 쭉 들어가시고 계약법 들어갈 때 채권을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게 되면 조금 쉽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물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물은 물건이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그럼 권리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권리라는 것은 힘인데 뭘 얻을 수 있는 힘이냐면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으로부터 뭐를 얻어요? 이익을 얻는다 이게 물건이에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건은 뭐로부터 이익을 얻는 거다? 물건으로부터 물건 그걸 물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물건의 예로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소유권, 점유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여러 가지 이런 물건을 배우시고 그러면 이런 걸 배우는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물건, 법이라고 해서 이런 걸 배우시게 된다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소유권 여러분 배우시지 않았지만 소유권 정도의 단어는 들어보셨죠? 소유해서 이익을 누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소유는 사람을, 물건을 아, 물건을 소유하는 거죠 물론 애인끼리는 자기 내 거, 네 거 하지만 권리에서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를 뭐해요? 소유하죠 그럼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그럼 아파트를 소유함으로써 이득이 있나요? 있죠 그런 이익을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이런 이익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아파트를 마음대로 남한테 빌려줘서 월세 받을 수 있죠 아파트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죠 이런 게 소유권의 내용이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쭉 배우시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반대는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의무가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는데 물건이란 권리에는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파트가 여러분한테 뭐 의무 지는 게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물건은 그냥 권리만 있는 거예요 의무라는 게 없어요 왜? 물건에 대한 거니까 물건이 무슨 의무를 지고 있어 그냥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처분하면 돼요 의미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물건법에서는 의무자가 뭐다 이런 얘기 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청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고 틀만 큰 틀을 보세요 자 그럼 물건은 개념에서 잡으셨어 그럼 채권은 자 그럼 빨리 빨리 잡으면 돼요 이것도 권리인데 이 물건은 뭐에 대한 권리 그러면 채권은 사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법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느낌을 가지면은 굉장히 시험 공부하는데 편해져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이 세상은 민법은 뭐 아니면 뭘로 물건 아니면 사람 이렇게 나누고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 문제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거냐 저거냐 권리자가 있으면 반대는 의무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스킬만 좀 잡으면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개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공부하실 때 왜 우리가 주관식이라면 주관식 공부라면 다 알아야지 왜 이거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써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한 파트에서 되는 것이 이쪽이면 안 되는 것이 이쪽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공부할 때는 되는 거든 안 되는 거든 어느 한쪽만 정확하게 잡으면 우리는 그걸 써주고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저거에 해당되는지를 골라보라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부하는 방법을 빨리 잡으셔야 1년이란 시간 내에 빨리 민법이 올라가시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1년 내내 민법만 공부하다가 끝나 왜냐하면 민법이 만만치 않은 법이 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공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사실 그건 약간의 센스인데 그런데 한쪽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경주마야 경주마 앞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권리자 생각하면 자꾸 누구 생각하시라고 의무자도 생각하시라니까 흙을 얘기했으면 뭐 또 백도 생각하셔야지 흑백 논리라니까요 민법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민법은 소송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팔래 그럼 소송은 이긴 놈이 있으면 뭐 짓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기는 건 없어요 민법에서 소송에서 그게 팔래라고요 그걸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배우시는 거야 뭐하다 그쪽으로 아 여기 했다 이쪽이 물건에서 뭐 오면 물건이면 이쪽은 당연히 사람이지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채권도 권리니까 이익을 누려야 돼 그럼 물건은 뭐로부터 이익을 누려요? 물건 그럼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누린다는 것은 물건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뭐하고 사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원세도 받고 수익을 내고 처분도 해서 이익을 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사람을 사용도 하고 막 빌려주고 사람 처분하고 이래서 이득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람으로부터는 항상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 그래서 이득을 얻는 거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 법적으로는 뭘 한다? 청구한다고 그래요 청구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채권은 사람에 대해서 요구를 함으로써 즉 청구를 함으로써 이익을 누리는 권린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준 사람일까요? 특정한 사람일까요? 특정한 사람이에요 항상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게 채권이에요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봅시다 아까 소유권 그러면 물건이라고 그랬나요? 채권이라고 그랬나요? 물건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한테 내 아파트야 들어오지 마 대통령이 들어오려도 들어오지 마셔 내 아파트니까 이게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파트를 제가 샀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대금 중심으로 5억 대금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5억 대금 달라는 권리가 생겼죠? 자 그럼 그 권리가 물건일까요? 채권일까요? 그런 걸 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5억 달라는 권리는 이 세상 사람 아무나한테 5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산 사람 저한테만 달라고 해야지 길거리 가면서 5억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역시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여러분이 대금 달라는 권리는 물건이 아니라 뭐다? 채권 채권은 항상 특정인 판 사람이 특정인 산 사람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해 되시죠? 네 그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 왜? 우리 민법은 이걸 배우시게 되니까 물건법에서는 물건을 채권법에서는 채권 특히 채권이 발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대금 달라는 권리가 생겼죠 여러분과 제가 매매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권리가 생길 일이 없지 그래서 채권법 중에 우리 중개사 시험은 계약법만 배우시는 거예요 자 의미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물건하고 채권 개념을 잡으셨으니까 비교를 두 가지만 딱 하고 오늘 마무리 합시다 자 그러면 비교하려면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게 훨씬 좋으니까 자 이제 남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두 가지 전세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라는 게 있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비교 차이점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전세 전세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이라는 것은 밖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전세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내용은 비슷한데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고요 밖에서 전세 들어간다 전세 산다 그런 것은 채권적인 문제예요 근데 물건법을 배우시게 되면 전세권이라는 또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비슷해요 전세금 주고 가서 남의 물건 몇 년 동안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또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임대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월세 계약이죠 그걸 우리가 임대차라고 그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임차권이라고 해요 임차권 그래서 월세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임차인이라고 해요 임차인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임차권이라는 물건을 채권을 채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금 2억 주고 전세 계약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채권이에요 근데 전세권 등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전세권 등기까지 그러면 이게 전세권이라는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그쪽에서 배우시게 되고 의미는 이해되셨죠? 그럼 제가 이걸 예를 든 것이 똑같이 우리 눈에는 남의 물건, 남의 부동산 빌려 사용하는 권리인데 이건 뭘로 사용하는 거고요? 물건, 이건 뭘로? 채권, 차이점 좀 보임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 얘기죠 그럼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 그 얘기인데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대항자가 많이 나오는데 민법에서 대항 그러면 주장이래요 주장 대항 싸우고 이게 아니라 주장한단 말이에요 주장 왜? 자기가 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있죠 그 권리를 계약당사 외에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냐 없냐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대항력이 있냐 없냐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민법 배우시다가 대항자가 보이면 뭘로 해석해서 공부하시면 된다? 주장 왜? 이런 얘기 나오면 참 할 얘기 많은데 지금 전세권이니 임차권이니 권리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주로 권리를 배우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뒤쪽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다 뭐다 다 권리죠? 자 여러분들이 권리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는 소유권은 이렇다 이렇다 다 정해놓고 전세권은 이렇다 이렇다 다 정해놓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배우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뭔지를 알 수가 없지요 없는데 지는 가지고 있대 그걸 그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냐 계약한 사람들은 알겠죠 계약한 사람들은 하지만 계약하지 않은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뭐가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그런데 이미 결론은 나왔잖아요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건 그럼 물건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물건에 대한 거예요 물건 그럼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한테 다 모아야 할 수가 있다 주장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소유권인지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이 아파트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유권 가지고 그 아파트를 살 때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이 아파트는 내 거라고 내가 소유자라고 내가 소유권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걸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채권은 여기 보셨어요? 채권은 누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제가 여러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다시 5억 대금을 여러분 저한테 달라는 권리 물건이라고 했어요 채권이라고 했어요 채권 그거 우리만 알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아파트에 대해서 매맥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은 5억 달라는 권리를 가지고 저한테만 주장해야지 다른 사람한테는 5억 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채권은 원칙으로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물건은 원칙적으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어요 채권은 임차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연결해서 들어가 볼게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원리를 가지고 차곡차곡 들어가시면 민법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구나를 느껴지는데 어쨌든 물건이든 채권이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물건은 계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도 뭐 할 수 있다? 주장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 다른 사람도 생각해 줘야지 그럼 상대방은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아니까 너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제가 했어 그 계약은 우리끼리 한 거지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거기서 발생된 권리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가면 물건은 대항력이 있다면서요 그럼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 물건 다 얘기 주장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다른 사람도 당연히 반대로 얘기하면 알아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법의 원리라니까요 아까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상대방은 배려라니까요 그래서 물건은 항상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보이는 게 아니니까 알려야 된다니까 알려야 돼서 우리 그걸 공시라고 그러는데 2차 가면 공시법 배우시죠? 그래서 물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뭘 하라고요? 등기를 하여 그래 등기 그래서 등기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자를 알고 싶다 그러면 누구든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를 떼서 보면 되니까 그럼 그 등기부의 소유자 여러분 이름이 다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소유자고 그러면 그래요 알았습니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권은 임차권 임대차 월세에 들어가면서 등기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계약한 사람이나 알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할 수 없어 대학력이 없는 거예요 의미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이점이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대학력이 있고 없고인데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보시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화배 건물을 의뢰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다 전세권 물건 채권? 물건 그러니까 전세계약하고 전세금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하고 똑같은데 이 사람은 등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을 전세기간 2년 잡아놨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건물을 누군가 삽니다 그럼 살 때 그냥 살까요? 등기부 떼서 볼까요? 등기부 떼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서 떼보면 소유자도 나와 있지만 누구도 나와 있어요 전세권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는 얘한테도 자기 전세권 가지고 모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걸 뻔히 알면서 사서 이전 받았으니까 아직 기간이 남았으면 얘 보고 나는 너하고 계약 안 했으니까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나가세요 한다 하더라도 얘는 웃기지 마 나는 뭐 있어 전세권 아직 2년 남았어 자 나 못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전세기간이 끝나면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 사람은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그러면 얘는 전세금 2억 줬으면 전세금 2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전세금 2억은 원래 할 때는 갑한테 줬죠 하지만 받을 때는 누구한테? 병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한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양순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전 사람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뭐 받는 거다? 승계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는 소유권 취득하면서 경매를 하든 사서 뭐 했든 이 사람이 전세권자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면서 들어갔으니까 너나 너나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의미 되셨죠? 이걸 대항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세권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것들이죠 그럼 전세권자는 이 전세기간이 끝났으면 누구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한다? 병에게 이렇게 들어가줘야죠 그럼 이제 거꾸로 들어가면 누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 병, 양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임대차계약을 한 거예요 보증금 1억 주고 월세 얼마 이렇게 또는 밖에 있는 전세 들어가는 것도 채권이에요 채권 그건 전세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든지 보실 텐데 임차권 이건 뭐라고요? 채권이라고요 채권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그럼 이 사람이 살 때 얘가 얘기 안 하면 얘가 얘기 안 하면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야 뻔히 살면서 얘들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현실에서는 얘기하지 그런데 법에서는 그런 걸 전제로 깔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혼자 막 생각을 해가지고 밖에서 했던 걸 생각가지고 문제 푸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틀린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고 얘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걸 전제를 까는 거예요 왜? 계약은 임차권은 얘하고 얘만 했지 얘하고는 한 게 아니고 등기된 것도 아니니까 의미의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얘는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임차권은 채권으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다 즉 대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가 이제 내 거니까 당신 나가세요 그러면 얘는 아직 기간 남았는데요 나 못 나갑니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가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전세 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 사기라는 게 물론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 보증금은 받아서 나가야 될까요? 보증금은 보증금은 당신이 소유자니까 보증금 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얘한테는 아무리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계약한 사람끼리만 얘기한다고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 쉽게 얘기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채권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특정한 사람이에요 특정한 사람 이해되셨죠? 이렇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권리 중에서 어떤 게 힘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전세권 물건이 세요 채권보다는 그런데 물건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 그럼 이쪽이 문제가 되겠지 여기서 등기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줄겠죠 현실적으로 그래 법에서는 등기 하라고 그러는데 물건을 하려면 등기 혼자 하나? 얘가 해준다고 해야 해주지 현실은 그래서 이거보다 뭐가 많아요? 이게 많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이제 이거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특히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다 이렇게 쫓겨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임대차란 말이에요 임대차 이거 이게 민법이에요 그럼 민법적으로 봤을 때 이 임대차 계약으로는 이 임차인은 감자일까요? 약자일까요? 약자겠지 지금 자기 건물이 없어서 또는 물건이 없어서 빌려서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평하다는 것은 꼭 똑같이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약자도 보호를 해주는 게 공평한 거죠 그런데 민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약자 임차인들이 보호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 주죠 그러면 이 사람 사는 것은 좀 확보를 해주자 그래서 이 임대차가 이게 만약에 뭐라면 주택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거라면 이제 민법을 적용하지 말고 별도의 법을 만든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뭐라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서 배우시는 뭐를 기초로 해서 임대차를 기초로 해서 그러면 그 법의 취지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거고 임차인이 보호되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뭘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럼요 물건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뭘 해야 되는데 등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택임대차에서도 등기해라 그러면 얘가 또 등기 안 해주겠지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지금 우리가 배우시는 뭐가 발생될 수 있도록 대학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의미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아 법이라는 게 왜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 다시 물건은 어쨌든 전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은 뭐가 있다? 대학력이 있어요 모든 채권은 원치적으로 대학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 보셨고 하나만 보고서 이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정리해드렸는데 자 두 번째 보죠 그러면 물건이든 채권이든 권리니까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래 그걸 양도나 처분이라고 그러죠 이게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느냐 그 문제야 이미 권리의 개념에서 나왔죠 물건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물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처분은 자유롭죠 그러니까 아까 지워버렸네 안 지웠네 얘가 지금 전세권이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기간 남아있어요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얘가 갑자기 미국 이민에 가게 생겼어 그런데 기간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이 사람 피해를 보겠지 그러니까 얘가 다른 사람 친구한테 자기 전세권을 넘겨서 네가 남은 기간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전세권자로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얘한테 이렇게 넘기는데 상대방 부동산 소유자 주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받지 않아도 되냐 이 문제예요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아도 될까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건이라고요 물건은 처분이 자유롭고 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물건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은 사람에 대한 거예요 물건에 대한 거예요 물건에 대한 거라니까 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건이 발생될 때나 얘하고 계약하는 거지 등기해가지고 2년 잡았으면 2년 동안은 얘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 물건이니까 그래서 자꾸 개념에서 생각하시라고요 물건은 물건이라는 권리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계약할 때나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지 2년 동안 이 사람은 이 부동산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년 끝났으면 이제 그거 끝난 거지 그러면 전세권 받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에는 전세권 다른한테 양도를 하든 또는 돈이 필요하니까 전세권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해서 담보로 잡든 그러든 뭐든 할 때 이 사람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임차권 뭐라고요? 채권. 채권은 항상 뭐라고요? 특정인과? 특정인 둘 사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채권 가진 사람은 함부로 다른한테 막 넘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얘가 채권, 임차권은 얘한테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가 다른 친구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 야 기간 남았으니까 네가 가서 살아라 자, 한 번 하면 안 되지. 왜? 이 사람은 계약을 누가 하고 그랬어요? 의란 특정한 사람하고 그랬지. 얘하고 한 게 아니니까 안 된다고 자, 의미 이해 되셨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물건하고 채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물건은 물건법에서 채권은 채권법 특히 계약법에서 배우시게 되는 거죠 자, 의미에 대해서요 이제 여기까지 일단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그럼 아까 민법 기초로서는 민법의 대원칙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 민법이 권리 의무에 관한 건데 권리 의무가 발생되려면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계약은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해야 된다 자유롭게 계약을 하되 서로 뭘 가지고? 신이? 성실의 원칙이에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도 배를 해가면서 들어가자 하면서 그 중에 뭐 중심으로 배우신다고요? 권리 중심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권리 두 가지 물건과 채권, 그러니까 물건의 개념, 채권의 개념 잡고 대학력이 있냐 없냐, 처분이 자유롭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점을 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쭉 민법이 펼쳐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프린트 내용 중에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시고 뭐 프린트는 그대로 책에다가 그대로 꽂아 놓으시고요 꽂아 놓으시고 또 딴 데 가면은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왜냐하면 뒤에 조금 남아서서 하시고 이제 교재를 봐야 되니까 다음 주에 또 안 가지고 오시니까 그대로 꽂아두면은 가셔서 한 번도 안 보실 거 아니야, 책 그럼 책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첫날 정도에서 기초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시작하셨으니까 내년에 전부들 다들 합격을 좀 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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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